에베저스 6장 18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사는 겁니다. 무릎으로 사는 겁니다. 육신의 행가지에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귀와 장악과 세상에 무엇인가를 던지는 겁니다. 세상 군대로 이야기하면 각종 미사일과 포탄을 마귀의 세력에 쏟아 부으려고 준비하니까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저를 가만두지 않고 대행한 공격이 있는 겁니다. 두려워할 것 전혀 없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둠의 영들은 즉시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6장 18절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강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교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강구로 깨어 있으라 이 구조를 가지고 기도로 싸우는 그리스도인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모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흉려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거대한 흑암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마귀들의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확한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아시죠? 지휘체계가 뭔지 아주 일사불란합니다. 지상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도 등장하고 하늘에서 영적 악으로서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정사와 근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것들에 있는 영적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악들이 각 국가를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입니다. 지상에 있는 마귀의 종들은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종교 시설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마귀들이 그들 세계에서는 가장 많은 훈장을 받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목사들 신부들 중들과 그들을 추정하는 수많은 사람들 비성경적인 모든 교리는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반성경적인 교리들. 이들의 최고 사령관은 루시퍼입니다. 지금 벌써 이름을 세 개나 말했죠? 마귀 사탄 루시퍼.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니까 마귀도 자기 이름이 다양한 겁니다. 이것도 흉년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보자를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수십억 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운도 높은 곳에 있고 절간이나 산당이나 그런 것들이 높은 곳에 있는 이유입니다. 고학자들은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이나 145억 년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사탄은 수십억 년을 지리적으로 우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교문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다 내려다봤잖아요. 하나님마저도 내려다봤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모든 높은 곳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인이라. 이들은 서로 싸우지 않고 공평하게 국가를 나누어서 사람의 혼을 지옥으로 보냈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서로 싸우지 않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여기 11장 18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종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8절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비엘 세부불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하니 만일 사탄이 자신을 대적하여 갈라지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분명한 왕국이 있는 겁니다. 저와 우리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은 마귀라는 영적인 대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바보들입니다. 바보란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보 같은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사탄이나 이단 사이비, 범죄자가 예수님의 피해 능력을 성경적으로 외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사탄이 연예의 복음을 외친다면 사탄의 왕국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은혜의 복음을 외치지 못합니다. 습거였거였어요. 항상 다른 것을. 마귀는 교회나 성경은 말하지만 은혜의 복음을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교단이나 교제권을 가진 교회는 성경적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문은 오직 주님만이 여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종교 놀이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놀이. 두 가지 버전의 놀이가 있습니다. 약한 버전은 건물 안에서 노는 겁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목탁 두드리고 염주 굴리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각종 집회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약한 버전입니다. 신뢰에서 하는 거니까. 강한 버전의 종교 놀이는 알라우 아크바를 외치면서 그리스토인과 유대인들을 죽이는 지하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버전만 다를 뿐이지 종교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교회는 보존된 말씀의 날이 이렇게 시퍼렇게 서 있는 은혜의 복음 전도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비슷하게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흉내내고 진리를 모범하는 교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기라고도 하는 사탄 루시퍼 그의 졸귀들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들은 적을 모르는 군사입니다. 전장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군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전시키지 않습니다. 장교들이 교육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받는 교육이 뭐냐면 적 전술부터 가르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군의 방어 계획을 만들려면 적이 어떻게 공격할지를 알아야 방어 계획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무용지물이에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공격을 하더라도 적은 이렇게 방어할 것이야라고 예측하고 교육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공격 계획은 아군을 패배로 불러들이는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적을 모르는 사람은 적보다 더 무거운, 무서운 아군이 되는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오열이 됩니다. 오열, 간침이 되는 겁니다. 적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마귀의 전술에 늘어나면 허감의 세력이 정확한 이 세상에 어떠한 영적인 반격도 가할 수 없는 고문관이 됩니다. 오늘 군대 얘기 많이 하네요. 고문관. 고문관은 군대에서 어수룩한 사람을 빗대어 말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힘을 바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자기 놀이에 심취합니다. 진리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장난감 포크레인으로 흙을 퍼당고 퍼즐을 맞추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 않습니까? 아이이기 때문에. 앞치마를 두르고 소급 장난도 합니다. 아이이기 때문에 심취해서 진짜처럼 그렇게 놀이를 하더라도 이해를 합니다. 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이가 30살이나 40이나 50, 60이 되어서도 여전히 종교적인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귀에 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좀 잘 돌봐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말씀의 칼을 꺼내서 재화 심판과 보호의 능력을 전해서 구원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종교 놀이라고 그거는. 네가 아직도 포크레인을 가지고 노냐고 아직도 소급 장난을 하냐고 얘기해서 그의 혼을 구원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지난 16일 목요일입니다. 대구에서는 신천지 114기 수료를 했어요. 몇 명 수련인지 아십니까? 10만 명 수련했어요. 10만 명. 그런데 이만희 씨가 헬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사회자는 박수를 유도했습니다. 박수하면서 막 군대에서 말하는 훈련장에서 말하는 소리 있잖아요. 계속 박수를 헬기 타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은 박수치면서 한옥송을 보냈습니다. 불구식으로 말하면 이것이 야단법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놀았죠? 그런데 어른들이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만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저 크리스토가 대왈란 때에 하늘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이상한 비행물체를 타고 베드로 광장에 내려오는 겁니다. 미리 연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것을. 우리 성계 읽을지도 않을 텐데 신전지를 추정하는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런 마귀적인 장난에 노려나는 것입니다. 이 놀이의 감독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루시프라고도 불리는 이 세상의 신입니다. 게시록 12장 9절 한번 해보십시오. 게시록 12장 9절 이만희가 헬기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 게 우연이 아닙니다. 성계에는 누군가는 내려와요. 하늘에서. 추정할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게시록 12장 9절 보시면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그래요. 한 사람 내려와요. 땅으로. 이 땅이 지구입니다.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마귀가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휴구가 일어나면 3년 6개를 후에 지상에 내려올 흑암의 세력들입니다. 우둔한 천사의 3분의 1이 장세기 육장처럼 다시 지구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는 다시 한번 노하이의 홍수대처럼 완벽한 심판의 정거가 가득 찰 것입니다. 그래서 게시록에 보면 75%의 인류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니에 대한 적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분노는 마귀가 구릅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장세기 1장 2절의 그 물속으로 던져졌을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에덴 동선에서 창조되었을 때 구체화되었고 예수님께서 속지에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더욱 강렬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 받거든요. 누구나 자기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이 되어버리니까 더 강렬하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들도 참 힘들게 삽니다. 마귀나 사람이 죽어야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파라오가 그들을 보고 그의 모든 무리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리니 칼에 살해된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들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마귀의 시력들은 누군가 죽으면 좋아하고 누군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위로예요. 여러분의 대적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들은 거짓말쟁이이고 죽음을 원하는 자들입니다. 연예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를 향한 마귀의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리를 흉려내고 모방하는 자들은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공격한다면 마귀의 왕국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들끼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공중에 있는 영적 악뿐만이 아니라 지상에서 군사를 가진 마귀의 종들도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흑암의 군수에 짓눌린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겨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문서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2,300만 명입니다. 이들의 혼을 이겨오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흑암 속인데 한 줄기 빛을 비추려고 해요. 마귀의 세력들이 얼마나 놀라게 했어요. 이거 읽으면 구원받는데 믿으면 즉시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세상 싸움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싸워본 어떤 싸움과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 전쟁을 주님께서 싸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습관대로 여러분이 나서서 싸운다면 처음에는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지만 결정적일 때에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많이 아픈 것입니다. 육신의 힘과 지혜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습관대로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수요 예배 마치고 도시락을 주더라고요. 도시락을 주길래 스텐 내서 도시락을 줬어요. 군대에서 습관대로 스텐 식기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내 정량인 줄 알고 다 먹었어요. 먹어도 먹어도 밥이 안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줄지? 했더만 이게 3인분이래요. 저는 이게 스텐 식기를 주니까 군대의 생각도 나고 나 먹으라고 주는 줄 알고 정량이 엄청 민감하거든요. 습관대로 다 먹었어요. 습관이에요. 그리스도에 있는 습관이 뭡니까? 습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습관대로 성경을 펴는 겁니다. 습관대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전쟁은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세상 전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자아가 강력해야 돼요. 육신도 강력해야 되고 그런데 이 전쟁은 자기를 죽은 것으로 여겨야만 승리하는 겁니다. 조금 역설적인 전쟁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제림하시기까지 한시적으로 마귀의 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적의 진영입니다. 적의 영토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점이 필요한 겁니다. 거점이 그 거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적의 땅이에요. 나중에 제림하셔서 다 쳐부수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거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죠.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그것은 성경대로 공부해서 그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 종교적인 직분이 있거나 세상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잘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든 교만한 자식을 다스리는 마귀의 팝이 됩니다. 간식거리밖에 안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오 주여 나와 다투는 자들에게 반박하시고 나와 싸우는 자들을 대항하여 싸우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세력들이 왔다가 여러분이 무서워서 도망한 게 아니라 싸우셔서 주님 들으셨잖아요. 적신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표정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영적인 대적과 싸우셔서 그들을 물리치시면 승리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란 승리의 조건을 형성하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의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주여 주의 하늘들을 기울이사 내려오시며 산들을 만지시어 그것들로 연기를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바라여 그들을 흩드시고 주의 화살들을 쏘아 그들을 맺하소서 10편 144편 4호절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마귀와 직접 싸우려고 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마귀가 나타났어요. 눈에 보였어요. 누가 대적에 싸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삶의 쓴맛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마귀 다 그냥 허용해줘요.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공격한다고요. 영적 전쟁에 교훈을 주는 몇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엘리야 한 번 볼까요. 엘리야. 엘리야는 바흘의 선지자 450명과 직접 대적해서 싸웠습니다. 그들의 살기에도 겁내지 않고 바흘의 선지자들을 키스온 신입가에서 다 죽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엘리야는 참안했습니다. 이란기 상 18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영적인 전쟁에서 어떤 국민은 승리할 수 있어요. 결코 자만에서는 안 됩니다. 이란기 상 18장 22절을 보시면 이 자만이 엘리야를 도망치게 만듭니다. 급장이로 만들어버리고 22절을 보시면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 오직 나만이 주의 선지자로 나만 또다. 그러나 바흘의 선지자들은 450명이라. 나 나를 두 번이나 말했어요. 루시퍼는 이사야 14장에서 나라는 말을 다섯 번 말했던 겁니다. 엘리야는 두 번 말했어요. 자기만 남은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7천명의 선지자들을 남겨두셨어요. 이란기 상 19장 여기 보시면 이란기 상 19장 다음 장 넘기시면 여기 19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천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흘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흘에게 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고 하시니라. 자만했던 엘리야입니다. 나만 남았다고.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위협에 겁먹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사익을 내팽개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향나무 아래에서 케우당에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서있지 않고 쓰러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그대로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억압 우울 비관 자책 자살의 영이 화살처럼 엘리야를 파고들었습니다. 어디 갔어요? 450명의 목을 치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디 갔어요? 여자의 말에 겁먹고 도망가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마귀가 쏘는 그 생각의 불화살에 고슴도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상하게 핵심을 찔려서 말하는 겁니다. 너 뭐하냐고 여기 9절 보시면 19장 9절 그가 거기서 한 구례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고 하셨니 아마 이 뜻이었을 거예요. 누가 네 힘으로 싸우라고 했느냐 나를 의지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산을 쪽에는 강한 바람과 지진 불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세한 음성 엘리야에게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은 오늘날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태풍에는 있지 않습니다.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몸 안에 영으로 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엘리야보다 더 용맹하고 지의롭게 제게 중심을 쳐부수는 영적인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을 대신 싸우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볼 눈이 없어서 답답하면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방이 막혀서 출구가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듯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명을 맡기실 것입니다. 60만 장의 은혜의 보금 전도지가 마그들이 장악한 흑암의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죽음의 그림자의 땅에 가하는 자들을 위해 빛이 비치었도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담은 그 전단이 밝은 빛이 되어서 흑암의 땅을 비추는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도 작고 목교자는 소리나 치며 볼품이 없어도 보여도 이 민족을 살리는 은혜의 보금의 문을 우리 교회로 하여금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고른도 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른도 전서 1장 27절 보시면 29절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십니다.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어리석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이 이 민족을 이겨오는 보금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다 묻었잖아요. 전도지에 그 묶음에 다 묻었어요. 기도로 물질로 보는 일에 다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막이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주님의 능력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이 되면 주님의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산길을 걸을 때 목회하기 전에 이 북한 사회에 대해서 반대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주님 앞에 따졌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다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요술사 점쟁이들과 실제로 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3주간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남북한과 해외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을 경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점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강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람을 보내주세요.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공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타워즈가 일어났어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별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다니엘 10장 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니엘 10장 13들을 보시면 아직 구약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 예수님이 현연하셨습니다. 나타나셨어요. 21일 동안이나 마귀가 망했어요. 다니엘 10장 13절 보시면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망았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의 나를 도우려받고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그러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마귀의 시력이 실제로 있어요. 페르시아 믿는 게 아니라 북한도 있다고요. 우리나라도 있고. 미카엘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구약에서 마귀들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아래에서 마귀들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모두 쫓겨났습니다. 북한 왕국의 통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 이가 아니라 김정은을 미혹한 영적인 왕이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강력하게 막을 것입니다. 그 뭘 그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기도하면 없어져요. 정말. 지상에는 수많은 마귀의 종들이 있고 파리 때와 같이 마귀들이 여러분의 틈을 노릴 것입니다. 그래서 자만하며 교만한 자가 누구인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려주면 널름 받아 먹을 영적 악의를 찾는 것입니다. 그 복음 귀찮게 왜 밖에 나서 전하고 날리고 왜 그러냐고 편안하게 박수치고 찬양하고 교주하고 있다가 그렇게 살면 되지. 추운 겨울에 난풍은 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넣어주면 또 널름 받아 묻고 다른 마귀의 세력이잖아요. 그게 왜 그걸 모르는 것입니까? 3년치 데이터가 있어요. 와봐요.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기도하면 바람이 불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안 불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불면 잘 부는 거예요. 기도하면 열 번 이상 불었다고요. 옛사람의 습관적인 제도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마귀들이 찾아서 공개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곳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지하고 기도하면 마귀의 시력은 즉시 사라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한편 보십시오. 예레미야 10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알아야죠. 제가 내 능력을 아는구나. 예레미야 10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오 주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위대하시며 주의 이름은 권능으로 위대하시나이다. 오 민족들의 왕이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리까 그것이 주께 즉각하니 함이니 이는 민족들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과 그들의 모든 왕국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 그러나 그들은 다 우둔하고 어리석으니 통나무는 헛된 것들의 교리라 주님 같은 분이 전혀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제하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두 부자의 금부치 동상은 헛된 것입니다. 그들을 지키는 북한의 왕 영적인 통치자도 헛된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에 땅이 떨며 민족들이 그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게 되리라 재림 때의 실제을 이루어 이렇게 될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내일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로부터 망하리라 백부자 심판 때 모두 불못에 던져질 자들입니다.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내가 직접 싸우면 두렵죠. 내가 싸울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해서 그들을 물리쳐달라 그러면 즉시 사라진다고 이런 세력들은 여러분은 예레미야의 자세로 기도하셔서 주님께서 영적 악을 제거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기도가 합당하다면 이상의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의 선후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뀐지 아십니까? 주님의 심정을 몰라요. 예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점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자기 뜻을 실현하라고 아침부터 밤까지 얼마나 분주합니까?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가? 그걸 해드리면 여러분이 그 소원을 아신다고요. 주님이. 유한 1서 3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한 1서 3장 21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기도하실 때 유한 1서 3장 2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주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 양심이 정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양심이 죄를 지적했는데도 거부해요. 아 이건 죄 아니야. 이거 뭐 좀 남들로 다 짓는데 이 정도는 뭐 괜찮지. 그래요. 그럼 바늘처럼 지르는 것입니다. 한두 번 찔러보셨죠? 찔려봐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전혀 양심이 죄를 지어도 찌르지 않아요. 자기 구원을 점검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신데 내가 말하는 행동이나 상상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찌른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로 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러죠. 이 담대함으로 벌레 같은 사람이 감히 그럴 것인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찌르면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고 자백해서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 죄를. 그러면 담대해져요.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서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합니다. 기도가 응답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은 이런 자세로 진지하게 기도하는 성도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교인들은 주님과 교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액을 방해만 합니다.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자기 지성으로 하나님을 감히 재단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어떻게 바람이 부냐고 유한 1서 5장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유한 1서 5장 14절입니다.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양심의 그릇기는 죄들을 차별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이런 믿음의 기도가 마귀들의 공격을 쳐붓을 것입니다. 허감의 시력에 쌓인 사람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이 비칠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도 볼까요? 18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6장 18절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허감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건설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제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가운데서 유혹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새해루살렘 도송에 여러분이 입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형제와 자매로 규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독재자의 폭압 정권화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우리가 보는 전도지를 보고 어떤 북한의 주민이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유수가 있지만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 소식만큼 놀랍고 기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영광입니다. 썩으실 세상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날 영광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강명처럼 빛날 것이오.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명원 무궁토록 빛날이라요.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이러한 일을 놔두고 무슨 성경 펴킹 근본킹 험증력 무슨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침례교 로마 카톨릭 이런 종교기계들은 교단교회죠. 교제권교회입니다. 죽었다가 깨어나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로얄제리 들어봤어요. 우리 지방교회 로얄제리 진짜 로얄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순수한 말씀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무기도 이 말씀에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적의 진영에서 살아가는 그 부대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무기를 공급하고 양식을 공급하고 빛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로얄제리예요. 예수님은 지상삶을 사시는 동안 두 분의 영적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얘기했어요? 구약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싸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누의 하나님께 경비하고 오직 그분만을 승기라고 하였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도 있습니다. 더 많아요. 여러분들은 무기가 더 많다고요. 어떤 사도들도 알지 못했던 향상된 진리의 지식으로 적을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하고 폈는데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 있는지 모르면 다만 기록된 말씀을 그래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무죄하면 마귀가 기록된 성경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을 이단의 먹이가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용해야 되는데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요. 율법이면 어쩌더라 뭐라 어쩌따라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헬기 보면서 박수나 치는 그런 종교 놀이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넓은 운동장에 헬기 타고 여러분 헬기 타 보셨습니까? 저는 헬기 타 봤어요. 헬기 타면 모든 죄를 다 자백해요. 헬기 움직일 때부터 헬기 조종사에게 자비의 눈길을 쳐다봐요. 제발 전술비행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가자고 헬기를 돌리면 진짜로 너무 힘들어요. 죄를 다 자백하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는데 신천인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종교 놀이 예수님은 두 번째 영적인 전쟁은 겟세만의 동산이었습니다. 마귀들은 연약한 예수님의 인성을 여지없이 공격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인성이시라고요. 다만 죄는 없으신 분이죠.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지옥에서 자기 혼이 당할 고통을 아셨습니다. 아마도 루시퍼는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께 더욱 공포를 조정했을 것입니다. 마귀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제거해야 하는 사명을 포기하도록 위협했습니다. 협박하고 타이르고 타이반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천사들을 불러서 이 반대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왕이 되라고 했을 것입니다. 왕이 될 수도 있었겠죠. 강제적으로. 그랬다면 여러분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없어져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고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거룩하신 분이신데 자기가 그 죄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으로 이것을 수행하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상한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아는 분은 크리스토님 밖에 없어요. 몰라요. 다른 사람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살인자가 되고 가늠자가 되고 도둑이 되고 거짓말쟁이 탐욕스러운 고집쟁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잘난 척하는 여러분들의 죄를 자신이 모두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마귀와 근접전투를 치르고 계셨습니다. 근접전투에요. 백병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들과 직접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승리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보금 22장 펴보십시오. 누가 보금 22장 44절에 보시면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니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방법은 사실 너무나 간단합니다.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근한 속 사람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승리하는 겁니다. 에베소스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스 3장 16절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만 싸우는 겁니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에베소스 3장 16절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 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근하게 하시고 바른 성경의 토드 위에 서서 기도하면 속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끌고 다닐 것입니다. 이리 가자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자 하면 또 따라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그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틀을 닦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영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편안히 그해야 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겁니다. 편안하지 않죠. 죄를 지었어요. 양심이 찔렸어요. 바늘로 한 분 두 분 찌르는데도 계속 거부해요. 그럼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친구가 되면 성령께서는 시기할 만큼 돌아올 것을 갈망하십니다. 그러면 기도의 능력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잘 보십시오. 그 너비와 키디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차기를 구하느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성경적으로 악을 정호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랑인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사랑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모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나오지 않아요. 평평교처럼 믿으면 지구밖에 없잖아요. 우주가. 그럼 하나님이 무한한 하나님을 그렇게 작은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엘리아이. 엘리아이. 세짠을 세짠을 낙원에 찬란한 광경도 보았습니다. 세에루살렘 도승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게 고름도우서 12장 1절에서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세짠을 낙원에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이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구원받고 주님과 올바른 교제를 유지하고 있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차이선이 정녀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고름도우서 5장 8절입니다. 기도할 때는 이런 마음 가짐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노회 속에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대충 하지 말고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고노회에서 주님 앞에 아래는 것입니다. 구절 보시면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그하든지 떠나 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자신의 피로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성갱두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갱두로 믿거나 가장 성갱두로 믿거나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나 어떤 목사의 계열에 따라서 자기가 정통이라고 추적하는 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만났어요 전에 여기 앞에 추운데 밥은 먹고 다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위에 숯불을 쌓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맛있게 쓸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래요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옥의 불을 더 뜨겁게 하는 것이고 더 아래의 지옥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사에게서 모든 행위를 태우는 불길이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본문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 비셨죠 모든 기도와 강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눈독해도 돼요 이를 지금 당했는데 언제 눈감아요 그냥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속으로 주님 앞에 고뇌 속에서 간절히 기도할 장소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강구로 깨어있어라 옆에 있는 성도들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여러분 차례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방음악을 행성하면 이렇게 기도로 하나 되어서 육신의 행과 재혜로는 영적인 대적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대신 싸우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사각의 행에서 여러분들을 몇 초 내야 케오시켜버릴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라 로마스 15장 30절입니다 기도로 분투하는 겁니다 그러죠 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겁니다 인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사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즉시 떠나게 되죠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즉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고 여러분 집에서 떠난다고 그 어둠의 영들이 북녘당의 은혜의 복음에 전파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방해하는 마계의 세력을 물리쳐주시도록 여러분 강구해야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홈들이 2,300만 명이나 됩니다 무엇으로 이 불쌍한 홈들의 가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의 성장입니까 웅정한 교회 건물입니까 아니면 누가 더 정통이라고 따지는 이런 것들 정통의 타이틀입니까 많은 돈과 권력으로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말씀드리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강구하는 음성을 들으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오 주여 나의 강구하는 음성을 들으소서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단 사이비의 세력이 활기를 치는 백유의 시대입니다 그들이 다 가졌어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돈 사람 권력을 모두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 놀이를 하는데 헬리콥터도 등장하잖아요 헬리콥터 헬기를 타고 박수치며 놀고 거대한 교회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위험을 가시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러한 것들은 전부 소급 장난이에요 소급 장난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부르면 다 버려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다 부서지죠 그게 그래서 제리 마시면 주님께서 실제 제기로 팔로 팔봐서 다 부수는 겁니다 지구를 평투나 시키실 겁니다 사이버 공간의 99%를 그들이 정확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저한테도 전하해요 뭐라 뭐라 하면서 사익을 비방하고 폄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자처럼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악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자문 28장 1절입니다 이 의로움이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피로 사셔서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의로움을 가졌다면 사자처럼 담대해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익에 동창케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기도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감사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주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왜 죄냐고 살인이나 도둑이나 간음이 죄지 기도하지 않는 죄냐고 죄지요 하나님의 거점이 부서진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거점으로서 역할이 있는데 주님의 뜻을 실현해야 되는데 마귀가 거점을 먹어버린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들어보십시오 또 나로서는 결탄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침으로 죽게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내가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조목 있잖아요 그리고 또 떠오르는 일이 있으면 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게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은 적의 땅입니다 언젠간 떠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먼저 가시든지 떠나야 할 땅입니다 빛의 천서로 가상에서 나타난 마귀에게 첨령당한 곳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허감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첨령당하지 않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거점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른 성경의 토대 위에 서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성경적 진리의 지식 이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획하시고 실현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 그걸 뜻을 하겠어요 사람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그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중돌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하시더라 누가 보금 17장 10절입니다 모두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